겨울에 추우니까 열선 장착을 하도록 하겠어요 한 바퀴 돌려주고 본드가 들어가서 이런식으로 빼면 돼 깜빡이로 켰다 켰다 하려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돼 상실 조금 뒤쪽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구나 이게 따뜻하지 당연히 레버까지는 안되죠 그건 니가 만들어 너가 연구하면 돼 나는 만들 시간이 없어 만들지도 못하고 너는 가능할 수 있을거 아냐 부시는건 가능할거 같은데 부시는건 나도 가능하지 너보다 더 빨리 부시지 부셔줘 원하는대로 한번 해줘 어저께 얼마나 벌었냐 어제요? 110맞아가지고 8시간에서 15만원 벌었어요 110맞아가지고 8시간에서 15만원 8시간에서 15만원? 네 월화수는 풀로 해가지고 25만원씩 벌었고 그래 비우고 그래가지고 날개 나간다고 됐는데 어제는 좀 많이 한가했어요 어제는? 다 말좋아가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 안돼요 넘어가서 고마워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됐건데, 이걸 다 걸는 게 아니야. 이걸 이렇게 끼우면, 이 열전을 끼울 적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게 이 사이로, 이 사이가 여기 들어갈 거거든. 근데 PCX는 열전을 끼울 적에, 이게 여기 안 들어가면 액셀이 당겨지니까, 보도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잘라줘야 돼. 이거는 그렇게 안 하는, 뒤쪽, 앞쪽으로 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본 게 이래서 최고 깔끔한 건 이 사이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 여기 홈턱 있는 이 사이까지 따주는 거지. 이렇게 따서 끼워주면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PCX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아.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이렇게 딱 하면, 감격은 이제 했고 이제 여기를 벌려줘야 돼. 여기를, 이 벌려진 거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이쪽으로 잠깐, 다음엔 이제 여기 액셀을 당겨서 뒤로 감아서,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서, 이 송곳으로 살짝, 잠깐만, 잘 봐. 됐어.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는 여기를 풀어서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뒤로도 안 물리고, 앞으로도 안 걸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중간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지. 이게 팽팽해지면, 핸들을 꺾으면, 액셀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약간의 공유격을 만들어 줘야 돼. 이거는, 지금 몬스터들 달아놨고, 앞에서 선을 뺀 거로 봐선, 여기다가 설치를 하자고, 바짝 붙여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eu가ista 되면서, 우리의 ар기차별여사의 burnout Herr Alain인은 최고 있는 1에서, 이 spouses 없을 이예을 ella, 우리의 membcape dineroip으로 삼ga достаточно 높은 자ס스 viennent 안으로 하자고, 우리의 구간을 늘려볼 수ít, 우리의 구간을 미리 느끼고 팬들만을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Henrico의 관리를 ra 모든 거예요. 우리의 캐릭터 높은 관계 문화에 계시게 기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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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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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